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 셀트리온에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자사주 매입을 끝냈습니다. 이거는 지금 셀트리온의 자사주 현황이고요. 원래 당초는 5월 21일까지 2차 자사주 매입을 끝내려고 했었는데 이미 지난주에 완료를 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확인을 해보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당초 계획대로라면 5월 18일까지 63만주의 자사주 매입 계획이었는데요. 오늘 3월 28일 월요일 63만주를 다 체결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보다 거의 한 50일 정도 더 미리 자사주 매입을 끝냈고요. 이걸로 유출을 할 경우에는 한 달 후 4월 말 정도에는 3,4병에 대한 공식적인 회사 어나운스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오늘 오스카 시상식에서 윌 스미스가 무례하게 자기 아내를 가지고 농담을 하는 미국의 코미디언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귓방망이를 한 대 때리는 걸 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셀트리온 주주들도 국매도 세력에게 귓방망이를 때리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꼭 살아나오셔서 즐겁게 한번 시원하게 귓방망이를 한 대 때릴 때까지 기다려 보시죠. 감사합니다.